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증시 진단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연초부터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적어도 글로벌 투자 비중에서 60% 이상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증시가 변동성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연간 단위로 보면 두 자릿수 상승을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과정 플러스 알파 앞으로 몇 년간 두 자릿수 상승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업종 간의 어떤 차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면 수익이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간의 퍼포먼스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걱정이 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테이퍼링 가능성,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 회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지난 한 달 동안에 0.5% 정도 상승을 했고요 S&P도 상승은 못했지만 0.6% 정도만 빠졌습니다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면 그런데 나스닥이 거의 한 4%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또 중소형주가 한 2.4%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의 변동성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성장주냐 가치주냐 경기민감주냐 아니면 그냥 완전히 하이그로스 성장주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은 계속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종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높은 업종들 이런 위주로서의 투자는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도 이 테이퍼링 관련된 리스크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한 달 정도 맥시멈 그러면 이제 6월 달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주기가 들어오면서 특히 여름철에 우리가 썸머랠리라고 얘기하죠 이 가능성도 생각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테이퍼링 문제가 4월 그 페드 이사력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는데 사실 우리 임금품 부장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정도의 단계 현상이 그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는 근거 이런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퍼링이란 용어가 쓰여졌던 시기를 보시면 2013년 5월 22일 날 벤 버넨키 의장이 의회 증언해서 테이퍼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부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 게 2013년이니까 거의 4년 정도 걸렸고 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시기는 2015년 말이니까 거의 6년이 지나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테이퍼링 얘기가 벌써 좀 빨리 나오죠 그러면 그만큼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어떤 압력이 과거보다는 높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때보다는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미국 경제가 변한 건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은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 또는 새로운 노동자 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데모그래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고 있으면 분명히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력이 일정 부분 상존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IoT, 인터넷을 활용한 여러 가지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2013년보다는 좀 빠르게 올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장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거나 테이퍼링을 빠르게 시행하는 시기가 옛날에는 3년, 6년 걸렸다면 이번에는 아마도 한 1년 반, 3년 이 정도로 좀 빨라지겠지 지금 당장 바로 일어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심지어 그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나서 2013년 5월 달부터 약 한 한 달 정도의 조정이 있었어요 S&P가 7.5% 정도 빠졌고 나스닥도 한 6.7% 정도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1년을 보시면 S&P는 25%나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은 36%나 급등을 합니다 결국 경기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개념보다는 금리를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총 통화량은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속도가 더 뛰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지 통화량이 마이너스로 가는 건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사람들은 실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계속해서 2, 4분기, 3, 4분기 좋아질 확률이 높다 물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영업 마진율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는 상준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평가 상태인 것 같고 또 거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옛날처럼 어떤 거품 붕괴가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위에 유은 부장님이랑 다시 모시고 좀 더 상세하게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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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